첫 촬영을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서 바다 목장이라고 해서 저는 바닷속 안에 있는 그릇 목장인 줄 알았는데 딱 직접 와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바다 목장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신선 도름 같아요. 그러면 이 바다 목장을 좀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. 베스트 투! 저는 오늘 저기 있는 소들 보이시나요? 저 소들과 함께 백노와 함께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멀리서 봐도 이름은 소인데 사이즈는 됩니다. 사진 찍어도 돼? 그럼 가보시겠습니다. 목장길 따라 그 다음 가사가 몰라 랄랄랄랄랄라 I'm so man I'm so man 되게 긴장되는 상황인데요. 지금 소들이 보이시나요? 무서운 사람 아니야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아 소가 엄청 또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. 딴 데 찍을게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찍자 삼촌이랑 사진 찍자 백노한테 한번 가볼까요? 백노가 날아가는 타이밍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신천 바다 목장을 색다르게 즐기는 법 그 두 번째 여기 꽃밭이 너무 이쁘잖아요? 또 그럼 여기에서 꽃밭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가보시죠! 꽃길만 걷게 해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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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맘에서 서툴게 할게 서툴게 널 알게 될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나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 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딱딱딱 떨어지는 꽃길만 걷게 해 줄게 저 다같이 새끼를 크게 Mod dat dwarves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